소카가 처음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저 서현진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소카는 필요한 시간만큼만 자동차를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1등 카쉐어링 서비스입니다. 전국 4천여개의 소카존에 무려 1만 대 이상의 소카가 있는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 아반떼처럼 실용적인 차부터 벤츠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종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요. 짧은 시간뿐 아니라 여행지에서 길게 탈 때에도 가까운 소카 존에서 바로 차를 찾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도 소카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확인해볼까요? 먼저 소카 앱을 다운받고 운전면허와 결제할 카드를 등록해주세요. 그 다음 원하는 장소를 지도해서 찾아 필요한 시간만큼 예약하면 끝! 예약한 차량이 있는 소카 존에 가서 출발하거나 집앞으로 불러 즐거운 드라이빙을 시작하세요. 지금 쉽고 편한 소카를 예약하세요. 함께 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오늘을 함께하다? 소카 고맙습니다.